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이게 뭐야 아라씨드 아라씨드가 나한테 선물 준다고 일부러 걔가 왔다는데요 와 이거 나한테 선물 준다고 시파 아라씨드 오늘 레콜트 시파 아라씨드 오늘 레콜트 아라씨드 오늘 레콜트 아 굿 세봉 세봉 좋다 잘 달렸다 노 엔섹트 아 이씨 엔섹트 여기 여기 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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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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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디알레오 앙상골 야야 야야 이브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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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봉 세봉 맥시 맥시 일부러 저희한테 선물 주려고 여기까지 왔네요 아 고맙구러 보자 마슬람 볼까요 역시 우리 사막 땅콩 아주 잘 아주 잘해요 음 아 고맙이 맛있다 사막 땅콩은 생으로 먹어도 맛있어요 이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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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다 조금리 마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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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웨 내가 왔어 한 방어 우리 함께 일주일 네 이웨 권리 5 6 다 예 예 예 significantly работатьaz. 이건 좋네요 도아하 cockro 했던 것입니다 사망容易 가져가 por Sipa . 네. 심화홀에 임플릭시파에 참여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임플릭 심화홀시파. 임플릭 심화홀시파. 네. 지금 시마홀시파의 부족과 협력합. 네. 네. 시마홀시파의 부족과 협력합. 응. 응. 야야. 네. 잘하자. 잘하자. 여행은 도시로 가야 될 것 같네요. 가도 물어 놔. 저한테 선물 주려고 여기까지 뽑아오고. 맥스 맥스 맥스. 가족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저시 드래꽁 땅 어디? 감사합니다. 맥스 맥스. 오늘도 종이를 땅콩 까야 되겠네. 네 어디서 갈아줍니다? 아 얘들아. 아이씨. 아이씨. 왜 이렇게 rug이 형이 좋아요? 힑스로 오 извест의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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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땅콩잎이 다 말라버렸어요. 이렇게 비가 이렇게 안왔네. 수량이 많이 나올 수가 없죠. 그나마 라민집에는 비가 좀 많이 와서 괜찮았는데 저쪽에서 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바라보는 낙조. 낙조를 보면서 땅콩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음보로비란 마을에 전에 없던 땅콩이 처음으로 재배가 되었다. 라는데 큰 의의를 두어야 될 것 같아요. 땅콩농사는 너무 비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사실 하늘에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내가 한국에서 호미를 가지고 왔는데 하필 오늘 포장해 나오면서 호미를 안 들고 나왔네. 아, 바보야. 너무 없어요. 수리망자? 수리망자.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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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구멍이. 아, 여기 있는 구멍이. 여기 수리라고 조그만한 지가 있습니다. 지들이 지금 안 그래도 땅콩 농사 안 됐는데 지들이 또 다 파먹었어요. 와, 이건 크네. 어머니. 자, 얘는 수리. 와, 수리 안드시. 응. 다 망제. 다 망제. 오케이. 야, 이런 수리도 나쁜 수리들이. 야. 그건 좋다. 이건 수리가 안 먹었네. 좋다. 네, 세봉. 여기는 수리가 다 깔아먹었네. 하나도 없네. 우와, 여기도 없고. 이런. 와, 이쪽도 지금 수리가 다 깔아먹었어요. 없어, 없어. 야. 그래도 이 무릎이란 아무것도 없던 모래에. 아무것도 없던 모래 땅이. 이렇게 작물이 심겨져 있다는 게. 저는 놀랍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점점 더 장물 재배에 관심을 가지고. 점점 유목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변해간다는 거. 이게 그나마 큰 의의인데요. 비가 조금만 더 내렸으면 좋았을 걸. 지금 너무 가물었어요. 이게 그래도 푸르게 푸르게 변해야 되는데. 이 사막 땅이. 우수만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네. 우수만 사바. 사바. 이쯤이면. 이걸 또. 본밭으로. 이식하려고 합니다. 시트롱. 와, 여기 시트롱 묘목을 심었는데. 와, 굉장히 빨리 컸다. 역시 관리를 잘하니까. 엄청나게 빨리 컸네. 여기가 지금 시트롱. 시트롱 밭입니다. 시트롱 밭인데. 상당히 많이 컸죠. 시트롱 밭에 중간중간에. 양파 묘목을 심었어요. 이렇게 양파 묘목을 심어서. 이렇게 양파 묘목을 심어서. 우수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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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많이 공유합니다. 양파 묘목을 심어서. 겁니다. 두부로. 한 그릇이. 한 그릇이. 1라운드. 1라운드. 한국, 한국 동자들이 누군가. 1라운드. 2라운드. 2라운드. 예. 2라운드. 나무가 생장이 좋네요. 빨리빨리 크네. 올해까지는 안달렸는데 아마 내년에는 달릴 것 같아요. 시트롬 내가 많이 따먹어야지. 여기는 히비스커스입니다. 히비스커스 빨간꽃이네요. 여기서 사람들이 홀렐레 워레레라고 하는데 여기 비타민C가 많아서 빨간꽃을 꺾어서 주로 차로 많이 먹습니다. 저도 오늘 차 마실 만큼만 3개만 따가겠습니다. 이제 루시 toe må아 바다른다. 편하게 해 주자. 먼저 민세를 입 brackets. 그니까 야채가 성장에 이끌어 버린다. 우리가 아이들은 이끌어 버린다. 뭐 이쁘다. 양이 제일 많게 하네 아 부터 아기 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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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음 양인태는 완전 특식이다 특식 아 아 아 완전 눈빛이 틀려 눈빛이 틀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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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서 아라시드 진짜 땅콩쇼하네 한글자막 by 한효정